못해요 1분 7초 이거 어떻게 1분 7초 안 해 네가 그런 힘이 없는 거야 응 알겠어 오늘은 3D 공력 화석 키트로 1분 7초 챌린지를 할 건데요 공력 화석이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깨가지고 직접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립까지 하는 거는 1분 7초 안에는 불가능할 거 같아서 그냥 발굴하는 것까지만 1분 7초 챌린지로 어떻게 쓰는 도구들인지 좀 파악을 하고 시작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고 좀 많이 이렇게 오케이 시작 이야 나와 큰일 났다 이거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해? 손으로 못 부셔? 망치가 너무 약해 아 손 아파 아 안 나와 아 이거 못해요 1분 7초 이거 어떻게 1분 7초 안 해 예 예 시작해 재킹 1분 7초 여기 때 섞어로 제 손을 풀 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뭐가 나왔네 음 뭐가 나왔네 1분 7초 지나는 거 같은데? 한참 지났지? 이거 불가능해. 1분 7초는 못해. 이거 그냥 하는 거야. 나와봐. 1분 7초? 어. 뭐 이렇게 하는 건가? 혜연아, 어떻게든. 버누아! 이거 절대 안 될 거 같은데? 나 예감 왔어. 준비됐어. 시작! 시작! 오! 오케이. 일단 1분 7초 지났어. 오케이. 오케이.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지? 아니 아까 하려고 했는데 난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아예 그냥 완전.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힘이 많이 안 들어가. 깨는데. 안 들던데, 처음엔. 네가 그런 힘이 없는 거. 이거 재밌긴 하다. 재밌긴 하다. 이거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하면 되게 재밌어. 그러니까. 조립을 네가 1분 7초 만에 해봐. 조립을? 오케이. 새로운 1분 7초 챌린지. 오케이. 내가 1분 7초 안에 이거 다 찾았으니까. 조립하는 건 할 만할 수도 있어. 오케이. 일단 그 좀 파악을 해보자. 갈 거야? 어? 같이 있어줘? 그래. 너한테 이거 1분 7초 조립해봐. 그럼 가. 아니 좋은 아이디어로 던진 거지. 오케이. 오케이. 시작할게. 핸드 오프. 레디. 고! 이거 뭐 떨냐 이거? 최대한 빨리 먹으면. 이거 아니야. 나도 잘 몰라. 이거 1분 6초 안 해. 응. 4. 3. 2. 1. 2. 2. 2. 3.